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웨이브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인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거 빰핑이 오지게 돼가지고 이거가 진짜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1위더라고요 여기 보면 업비트가 웨이브스 거래량이 22.65%를 차지하고 있죠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 완전 개난리난 코인인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유튜브에 몇 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래서 보니까 차트에다가 짝대기 몇 개 그리면서 야 이거 웨이브 더 오른다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막 이러면서 이거 웨이브 구입을 약간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영상들이 몇 개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웨이브스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싶어요 이 웨이브스는 그냥 요약하자면 폰지예요 이게 약간 루나랑 테라가 작동하는 방법이랑 살짝 비슷한데 이거는 걔네랑 그냥 작동하는 방법이 약간 비슷하다뿐이지 그냥 이건 사기예요 근데 뭐 사실 이런 테라하고 루나의 관계 같은 걸 보면 또 허공에서 돈 찍어내는 뭐 그런 메커니즘이라서 뭐 그것도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지독한 사기야 이거는 저도 사실 테라 루나에 관해서 옛날에는 되게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걔네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요 걔네는 전략이라도 있고 걔네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걔네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이 웨이브스는 그냥 개 사기꾼들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웨이브는 루나하고 비슷해요 루나가 이제 루나를 태워가지고 테라 US 달러를 찍어내는 것처럼 웨이브스도 웨이브스 토큰을 소각을 해서 USDN, 뉴트리노 USD라는 거를 찍어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왜 USDN을 들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듣도 보도 못한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급 APY 그러니까 USDN을 바이어스 파이낸스라는 데에다가 제공을 하면 받는 이자율이 꽤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0 몇 프로가 넘는데 이거는 최근에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건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같으면 이게 막 14% 16%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꽤나 괜찮은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 이자 높으니까 우리 USDN 사가지고 바이어스 파이낸스에다가 공급해라 그러면 APR 20% 막 죽게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웨이브스 가격에 따라서 USDN의 공급을 늘리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웨이브스 가격이 지금처럼 펌핑이 많이 됐을 때 USDN 공급에 대한 보상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웨이브스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35달러예요 그리고 웨이브스가 총 100개가 공급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웨이브스의 시총은 3500달러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USDN의 마켓 캡이 시총이 900달러라고 쳤을 때 이 USDN은 3500달러어치의 웨이브스의 담보를 받으니까 USDN을 공급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USDN의 공급이 많아질수록 웨이브스와 USDN이 가지는 담보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더 낮아짐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이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스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USDN을 계속해서 쓰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웨이브스의 가격을 펌핑을 시켜가지고 담보 비율을 높이 유지를 한 다음에 USDN을 마구마구 뿌려주고 사람들에게 야, 이 USDN 사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해줘 그러면 우리가 이자 더 줄게 하면서 꽂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USDN의 공급 이자가 높으면 빌릴 때도 이자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을 빌리고 싶은데 이 러시앤 캐시 가서 빌리면 연간 이자가 30% 그리고 여기 농협 가서 하면 연간 이자가 2%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빌릴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농협 가서 빌리지요 좀 미친놈이 똑같은 조건인데 러시앤 캐시를 가 진짜 완전 돈이 궁한 사람이 아닌 곳은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디파이 업계는 신용 등급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러시앤 캐시 같은 이런 30%짜리 연간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데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무조건 돈을 빌릴 때는 더 싼 서비스를 찾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하베를 보면은 아하베에서는 대출 금리가 한 자릿수란 말이죠 근데 웨이브스는 아까 봤다시피 여기는 좀 비정상적인데 이제 원래는 한 뭐 십 몇 프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내가 돈을 빌리는데 아하베를 가지 이딴 걸 왜 써? 하고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사람들이 대출을 해요 그 플랫폼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그 속도가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파본 그 OX 햄지라는 그 트위터에 그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걸 만드는 건데 그 사람이 알아내니까 이 웨이브스 개발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USDN을 찍어낸 다음에 그걸로 돈을 빌리면서 자기네들 웨이브스를 계속 사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런 구조로 웨이브스 가격을 펌핑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자전거래 하듯이 그 빌리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웨이브스를 소각해서 USDN을 발행을 하죠 아까 본 여기 바이어스 파이낸스라는 데다가 얘네들이 그거를 예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예치를 한 USDN을 담보로 이제 USDC랑 USDT를 빌려요 이제 진짜 돈을 빌리는 거예요 USDN 같은 10날 사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 진짜 돈을 이제 빌리는 거야 그래서 그 진짜 돈을 바이낸스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걸로 웨이브스를 사서 그거를 태워서 또 이거를 발행시킨 다음에 그걸 또 예치해서 그걸 또 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진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들 토큰을 사서 그걸로 또 가짜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음이 나오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 진짜 돈을 지급한 애들은 누구냐 호구죠 호구들 그러니까 이 뒷벽에 이 뒷 배경에 있는 이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이 바이어스 파이낸스에서 제공하는 이 높은 APR를 보고 오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막 십 몇 프로를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달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대출을 받는 새끼들이 이 웨이브스 팀이 어? 자기네들이 가짜 돈 만들어낸 걸로 이거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거 또 사가지고 이것도 발행해가지고 이것도 예치시킨 다음에 이거 또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시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은 사람들이 이 USDC랑 USDT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호구인 거야 그러니까 이 호구들이 없어지면은 이 전체 스팀이 다 무너지면서 웨이브스도 그냥 데스 스파이럴 하면서 나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할 징조가 보여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 지금 여기 있는 APR이 왜 이렇게 높냐면은 이거를 더 이상 USDC랑 USDT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공급 이자율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올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토도 서플라이가 308밀리언인데 토도 데트 그러니까 이 담보한 USDC를 바탕으로 발행한 총 대출 금액이 308밀리언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USDC 예치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금 예치금이 부족하니까 우리 거에 와 그러면은 높은 APR로 쳐줄게 근데 아무도 안 오죠 더 이상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십싹이라는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이 안 되죠 공급 이자율은 105%인데 대출 금리는 80%야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 공급을 해준 사람한테 돈 다 주고도 25%가 넘게 남는데 그거 무슨 돈으로 메꿀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웃긴 게 USDT랑 USDC는 대출한 금액이 예치금 상한선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데 USD에는 아무도 안 빌려가죠 662밀리언인데 여기는 아무도 이걸 대출 안 해가죠 왜냐 전라 쓰레기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대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USDC하고 USDT를 빌려가는 사람들은 누구? 웨이브스 개발자들 걔네들이 USDT, USDC 누군가가 예치한 돈을 자기네들이 빌려가지고 바이낸스 가서 웨이브스 산 다음에 빰핑 시키고 그 다음에 USDN을 발행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 가져다가 자기네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서 담보 비율을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보 비율이 높지가 않으면은 USDN에 대한 이자 지급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행위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USDT랑 USDC를 지급하는 호구들이 존재할 때까지 즉 이제 이 사기는 곧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웨이브스 플랫폼의 활동량을 보면은 그냥 처참하죠 트랜잭션이 1일에 10만 개도 안 되는 거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솔직히 얘네는 얘네가 뭐 러시아 이더리움하고 무슨 내러티브를 하고 나왔다는데 이거 솔직히 웨이브스 위에 있는 앱 중에 제대로 된 게 있나요? 저는 솔직히 웨이브스 이거 이번에 빰핑 마구 돼가지고 막 몇십 몇백 프로 오를 때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또 모르지 이거를 배경으로 또 뭐 테라처럼 눈부진 성장을 해가지고 얘네들도 스테이블 코인의 강사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잘 모르겠네요 뭐 여튼 웨이브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묻겠죠 야 웨이브스 같이 잘 오르는 거 이렇게 객가하면 난 도대체 뭐하라고 이러면은 이제 저만 나쁜 새끼 되니까 음 저도 이제 약간 대안에 대해서 조금 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요즘에 좀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나 루나의 말이 많죠 루나가 뭐 BTC 구매해가지고 그걸로 걔네 테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가격 방어 한 데 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USDN이랑 거의 똑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구조를 가진 코인이 방금 말한 루나하고 테라죠 그리고 프렉스하고 프렉스 쉐어가 있는데 프렉스 쉐어는 Fractional Algorithmic Stable Coin 그러니까 부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얘네는 프렉스는 부분적으로는 어떤 담보 자산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가 되는데 프렉스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그 담보 비율도 변동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담보 자산으로 백킹이 되는 USDT나 USDC와 같은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루나 테라와 같이 공급이 많이 필요할 때 급격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어떤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트위터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도건이가 루나, 프렉스, USDC, USDT가 통합되어 있는 사풀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커브 파이낸스에다가 이제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커브 파이낸스의 그 게이지라는 거를 추가를 하는 게 통과된 그 스샷인데 이 커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유동성 풀에다가 내가 어떤 자산 두 개를 넣어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렉스하고 루나를 같이 넣어놨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은 보통은 어떤 변동되는 이자율을 통해서 그 LP가 만들어진 프로토콜의 토큰으로 보상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팬케이크 소합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유동성을 제공해 그러면은 그 케이크 토큰을 받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커브는 커브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그 VE 커브라는 걸로 투표를 해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컴백스라거나 리덱트라거나 뭐 이런 여러가지 세력들이 그 VCRV 토큰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막 뒤에서 치고받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커브 전쟁인데 여기서 얘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프렉스하고 루나가 컴백스라는 프로토콜에 카드라 통신으로 50%까지도 있다 그러고 누구는 막 14%라고 하고 있긴 한데 여튼 얘네들이 이 커브 전쟁에서 그래도 그나마 어떤 투표권이 조금 강한 지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USDC, USDT, UST 그리고 프렉스에 4개 스테이블 코인이 모여있는 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유동성을 제공을 했을 때 나오는 보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 커브 전쟁을 바탕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각축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테라와 프렉스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루나와 프렉스 쉐어의 소각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루나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프렉스나 루나나 하는 짓거리는 얘네랑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얘네는 진짜 그냥 남의 돈 갖다가 그냥 하는 거고 얘네도 솔직히 남의 돈 갖다 하긴 하는 건데 조금 더 착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 얘네를 너무 사실 아까 욕을 오지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하려면은 좀 양심있게 하던가 얘네는 너무너무 나갔고 그래도 얘네 둘은 그나마 양심있게 하는 편이라서 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여튼 스테이블 코인은 이 정도가 제 생각에는 유망주예요 그래서 지금 루나도 이번에 신고 좀 돌파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루나 상당히 기대 중이에요 이거 무슨 해쉬드의 어떤 연구원분이 그 말 하던데 오르는 놈이 계속해서 더 오른다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뭐 그래서 여튼 스테이블 코인은 이 정도고 두 번째 레이어 2가 지금 엄청나게 계속해서 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이어 2 하면은 뭐 무슨 루프링, 인뮤터블 엑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 스타크넷이에요 왜냐하면 스타크넷이라는 거가 뭐냐면은 어떤 탈중앙화된 플랫폼인데 그 탈중앙화된 플랫폼에다가 내가 앱을 배포를 하고 싶으면은 카이로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카이로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런 영지식 증명, 그러니까 Zero Knowledge Proof라고 하죠 일명 GK 이 GK를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연동시키기 쉽게 뭐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요 솔직히 저 프로그래밍 잘 안해서 잘 모르는데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카이로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된대 이 스타크넷 위에다가 어떤 레이어 2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거를 얘네들이 이번에 여기 보시면 네덜민드라는 거 있죠 여기 제 마우스인데 이 네덜민드라는 뭐 무슨 개발사가 있는데 여기가 워프 트랜스파일러 지금 여기 이거 워프 트랜스파일러라는 걸 만들어서 카이로 언어로 바로 EVM이 번역이 되는 그런 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의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카이로라는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워프 트랜스파일러를 통해서 바로 구글 번역처럼 카이로 언어로 바로 언어가 번역이 되면서 그냥 뭐 앱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 개발자들이라거나 그런 앱들을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스타크넷 그리고 스타크넷이 이전에도 스타크 엑스라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뮤터블 엑스도 스타크 엑스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고 그 전에 뭐 DYDX인가 걔네도 스타크 엑스 사용한다고 그랬죠 여기 있죠 DYDX랑 인뮤터블 얘네도 이 스타크웨어라는 회사의 스타크 엑스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스타크 엑스와 아예 따로 또 스타크넷이라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개발자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스타크넷은 아직 토큰이 없고 얘네 스타크넷 위에 만들어진 앱들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의 경쟁자로 ZK SYNC가 있는데 ZK SYNC는 또 ZKEVM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EVM하고 바로 호환이 되도록 뭘 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대충 거닭기 식으로 읽어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내러티브가 제일 강한 거는 스타크넷 쪽이에요 그래서 스타크넷 하면 제가 저번에 도프워즈 무슨 영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었는데 저 여기 들어갔다가 아주 피 봤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스타크넷 위에 앱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으면 진짜 현명하게 잘하세요 저처럼 개 털리지 말고 그리고 다음 이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라이더 파이낸스라는 거를 상당히 각광을 하고 있어요 왜냐 코인베이스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하면 스테이킹 보상이 뭐 한 9에서 10%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해서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려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이낸스에다가 하면 그냥 딸랑 걔네가 제공한 그 4%밖에 못 받고 그거 이더리움 스테이킹한 거 빼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라이더예요 라이더가 뭐냐면은 야 내가 내 이더리움 제공해줄게 이래가지고 걔네가 대신 스테이킹을 해줘요 그래서 걔네가 그걸 스테이킹을 대신 해주고 나한테 ST 이더리움이라는 걸 줘요 그러면은 그 ST 이더리움을 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또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커브에서도 ST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정도의 이자를 받고 추가로 또 라이더 토큰까지 준다고 돼 있죠 그래서 스테이킹에 대한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프로토콜인 거예요 라이더 파이낸스는 그래서 이 라이더 파이낸스에서 또 이 ST 이더리움을 어디야 앵커에 가가지고 또 B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담보로 UST를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ST 이더리움을 받아 그 다음에 ST 이더리움을 앵커로 넘겨가지고 B 이더리움으로 받고 그 다음에 B 이더리움을 거기다가 제공을 해 그 다음에 거기서 UST를 받아 그럼 UST를 또 앵커에다가 박아놓고 또 20%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ST 이더리움이라는 하나의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내가 가져가게 될 수 있는 보상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이더 파이낸스가 또 여기서 보면은 커브 쪽에다가도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투표권을 많이 이렇게 브라이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의 커브 보상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살짝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네가 압도적인 1위에요 지금 스테이킹 서비스 중에서 얘네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다 소개해놓은 거 다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올라가기 조금 겁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여기서 들어간 거는 루나밖에 없어요 프렉스는 제가 아는 분이 한참 전에 들어갔었는데 아주 지금 이득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프렉스, 루나 그리고 스타크넷 생태계 그리고 라이더 파이낸스 이렇게 세 개 제 생각에 했을 때는 지금 제일 핫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웨이브스 이딴 거 사가지고 개같이 멸망하지 말고 저희는 조금 더 스마트한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